올바른 첫 코 수술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첫 코 수술은 일단 본인 얼굴에 가장 잘 어울려야 될 것 같아요. 본인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수술이 코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대개는 자기 코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코를 가지고 본인이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얼굴에 어떤 식으로 잘 어울리는지도 본인이 또 알아야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얼굴에 어울리는 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